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에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지금 시장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장의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굉장히 길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그만큼 있다는 의미인데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의 핵심은요. 지금 어제 갠슬러가 청문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의원들이랑 어떤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갠슬러는 암호화폐 규제에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의원들은 입법의 중요성들을 강조하면서 또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좀 동일하게 암호화폐 시장에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가요. 규제가 완성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은 훨씬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요. 다 상승으로 마감은 했는데 굉장히 좀 미미하게 사실상은 횡보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중요한 지표가 몇 가지 발표가 됐는데요. 대부분 건축주택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승인건수와 주택착공건수 요 부분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주택착공건수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주택을 착공에 들어간 건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실적이 전월 대비로 봤을 때 한 8% 정도 하락을 해서 143만 4천 채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전도 하회를 했고 예측치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착공 실적이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건축승인건수입니다.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승인을 한 건수인데 이거는 미래의 주택 경기를 가늠하는 어떤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 이 지표도 지금 보시면 전월보다 3.7% 정도 감소를 해서 144만 채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나 예측치도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착공건수와 지금 승인건수가 다 이렇게 예측치를 하회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주택 그리고 건축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의 어떤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주택을 구매하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나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 악화 경기침체로 차츰 이어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서는요. 계속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목소리들 그리고 어떤 금리가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과 기대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침체에 대한 시그널들도 여전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보팅이 일어나는 그 시점들 그 시점에 굉장히 어떤 경기 악영향으로 인해서 자산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도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그런 기대치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에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요. 98%로 여전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지표들이 몇가지가 발표가 됩니다.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랑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 발동지수 그리고 고용률 이런 지표들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이런 지표들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내일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요. 사실상 횡보의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30K를 다시 돌파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29.9K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플은요. 계속해서 지금 장대양봉을 그리면서 이틀 연속 지금 상승을 했고요. 지금도 상승의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인들의 어떤 상승률을 보면요. 비트코인은 0.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반면에 0.4%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상승한 코인은 두가지인데요. 리플이 5% 이상 아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에이더도 어제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솔라나나마, 폴카다, 도지코인 이런 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어제는 알트코인이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선전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이제 50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49.9%입니다. 네 공포미 탐욕 지수도 6계단 상승을 하면서요. 지금 탐욕의 단계가 조금씩 짙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우선 파이어 차트 보시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추세의 큰 흐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 CBD 차트도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매수매도벽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면 자 먼저 매수벽부터 보시면요. 29.5K의 매수벽이 더 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지지가 더 강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저께 여기를 딱 밟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하단에 29K에도 약하게 지금 매수벽이 형성되고 있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벽 같은 경우는 여전히 31K, 31.5K, 32K에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K의 매도벽은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두텁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두껍게 형성된 매도벽은 32K입니다. 32K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뚫는 것이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계속해서 30K에 머물면서 괴리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겠죠. 그러면 CBT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하락 구간에서 다시 일정 부분 매입을 해서 가격의 상승을 또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구간에 보라색 고래는 뭘 했냐면 또 대폭 물량을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이 조금 오르면 또 찬물을 끼얹고 약간 이런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래들은 계속해서 그냥 물량을 던지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어떤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규모의 고래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이 두 개의 고래가 서로 손바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 가격이 횡부의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의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락장이 오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입게 되죠. 그리고 대규모로 자본이 유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대규모 자본 유출은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간들, 2012년에 보이는 구간들 있죠. 그리고 15에서 16년 사이 정도, 그리고 18년에서 19년 사이, 그리고 2022년 그 당시 이 구간들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일어났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2022년에 대하락을 보면 이 리얼라이즈드 캡, 실현시가 총액의 감소폭이 역대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12년 당시 이후로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빠진 거죠. 이때 보면 14, 16이었는데 진짜 많이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그 크립토인터, 그 하락장이 역대급으로 괴로웠던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최고점을 찍고 나서 우리가 회복하는 기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당시에는 무려 239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193일, 95일이 걸렸는데 지금 한 188일 정도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회복 추세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현재 회복되는 어떤 움직임들이 우리가 느끼기에 더뎌 보이지만 실제로 과거의 사이클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Net Realized Profit and Loss라고 해서 수요 유동성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는 NRPL이라고 하는 지표를 볼 건데요. 자 이 지표를 보면은 2023년에 들었었을 때 이 구간들을 한번 보면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수익을 실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일 동안에 2억 7천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지금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2022년 4월이랑 2019년 상반기 2020년 말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흔히 불장이라고 불렀던 시기들을 한번 볼까요. 2021년에 그 당시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지금 이 수치 가장 높이 올랐던 이 수치가 얼마죠? 368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억 7천만 달러거든요. 지금 뭐 100배 거의 15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들어왔던 유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입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계속 간보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감기가 이제 다가오면서 유입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이 상위 스테이블 코인들의 어떤 실현 총액을 좀 비결해서 물량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유입들이 있었어요. 지금 21.9밀리언 달러 그리고 18밀리언 달러의 유입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흐름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기간 동안에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10.4밀리언 달러가 순 감소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세들은요.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수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의미하고요. 결국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상승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트리거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SOPR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표를 보면은 우리 시장 전반에 걸쳐서 수익이나 손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SOPR 지표는 1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1을 넘어서면은 수익이 우세하고 그리고 1보다 미만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더 우세한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SOPR이 지금 1 미만으로 계속해서 나타났던 이 구간이 언제죠? 바로 크립토 윈터 구간이 하락장 구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보면 계속해서 1을 터치하려고 했는데 성공을 못하다가 이걸 돌파하고 나서는 이후에는 이게 지지 영역으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어떤 이익이 우세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이라고 하는 SOPR 1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지 영역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SOPR이 수치가 얼마냐 하면 바로 1.06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 정도 수익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와 비슷하냐 하면은 바로 2016년, 2019년과 비슷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수치가. 자 이 정도에 머물렀어요. 그 당시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네 바로 상승 랠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SOPR 지표로 봤을 때 과거 두 번의 어떤 사이클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비슷한 움직임들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늘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거를 조금 다르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면요. 자 이거는요. Realized Profit and Loss Ratio 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2023년에 들어서면서 이 지표가 굉장히 상승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1월 초에 손익분기점인 1을 넘겼습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이에요. 1을 넘겨서 지금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이번 달 특히 지난주에 들면서 하락의 흐름으로 지금 꺾인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점이 피크들이 꺾여지게 되면요. 시장의 어떤 회복기간을 거치면서 자본의 유입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구간들을 겪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과거의 사례에서도요. 지금 보시면 2019년에 지금 이 피크를 찍고 지금 내려가면서 상당 구간 가격이 지금 흔들렸던 구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도 좀 비슷한 구간들 이 구간에서 좀 흔들렸던 구간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들이요. 우리가 상승장의 초입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불규칙한 시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를 드리듯이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이 시장에 너무 급하게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돈을 넣지 마시고 조금 더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을 크게 크게 멀리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지지부진한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들을 시장에 던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ROC라고 하는 지표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잔액의 어떤 변화율들을 나타내는 건데 계속해서 지금 지난달까지도 굉장히 축적들이 많았죠. 아주 채굴자들이 이걸 갖다가 모으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이번 달 초부터는 시장에다 계속 풀어내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어김없이 지금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매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던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가격대가 30K 부근에서 유지가 되죠. 이거는 현재 광부들이 판매하고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충분한 수요들이 그래도 흡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을 때는 가격의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가 하락으로.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판매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의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 물량이 6.2억에서 3.1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어제 주기형 크립토컨트 대표가 이제 포스팅을 한 건데 보시면은 지금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2년간 약 661%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트는 역대 가장 강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채굴 활동들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이 채굴에 대한 경쟁들 난이도는 더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뉴스 몇 가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가격 영역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미국 국채 발행량의 1%를 비트코인 금, 은 등으로 뒷받침하고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채 발행의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이 비율은 초기에는 적지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달러 강세 회복과 인플레이션 억제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면제는요. 왜 하는 거냐. 혁신과 투자를 촉진을 하고 여러 관련 벤저기업들이 싱가포르나 독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바이든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하긴 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20% 정도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뭐 60, 70% 그 이상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이분의 어떤 공약들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SEC위원장 게리겐슬러가요. 상원의 세출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본인이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분야의 위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부서 인력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부서 확대를 위해서 2016년 회규년도 대비 관련 예산 4%를 증액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암호화폐 사업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고 투기성이 강하고 규정 위반이 굉장히 완연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참석한 공화당 의원들은요. 조금 다른 방식의 어떤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다. 지금 방식을 비판을 한 겁니다. 지금 본인의 의원들은 암호화폐 규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입법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SEC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안을 갖추기 전에 집행에 의한 규제들에 먼저 낯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준비도 되기 전에 칼부터 휘두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접근 방식을 하니까 오히려 규정 준수나 고객 보호가 더 안되고 최근에 리플 판결을 한번 봐라.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일침을 가하는데요. 지금 SEC의 이런 행보가 언론의 관심을 끌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개선된 행동이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언을 한 거죠. 입법이 집행조치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지금 너는 우리의 그거를 따라라. 우리가 하는 행보에 동참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의원들의 어떤 행보들도요. 암호화폐 산업의 문제점들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딕터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암호화폐 산업 단속을 강화하라고 오히려 촉구를 했습니다. 더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FTX 바이낸스 예를 들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가짜 토큰의 가격 조작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국민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디파이를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어떤 규제의 어떤 대상으로 보고 규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여러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오태민 작가님 저희 인터뷰 했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북한이 핵 개발 자금으로 가상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어떤 미국의 고위관료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이라고 하는 미국 재무부의 타르 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한 이 사이버 범죄자들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분위기들 때문일까요. 나스닥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수탁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요것도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규제 리스크가 크다라는 이유였죠. 자 그러면 또 몇가지 좀 다른 차원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지코인이 좀 상승을 했죠. 일론 머스크가 승리를 위한 도지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의해서 계속해서 도지의 가격은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여전히 이 크립토를 전연히 하나도 팔지 않고 홀딩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죠.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요. 지금 제도적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규제가 더 명확해지면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를 도파할 것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S2F 모델을 만든 사람이죠. 플랜 B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되기 전에 아마도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회복하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을 했고요. 향후에는 50만 달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격의 어떤 중요한 지점들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7월 17일에 22MA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29.5K를 딱 찍고 올라오면서 결정적인 지지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22MA가 완전히 꺾여서 이제 평평한 구간으로 완전히 접어들었고요.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 수도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중간점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굉장히 팽팽한 균형을 여전히 이루는 가운데 지금 아무래도 매토세가 여전히 조금 더 우세에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건은 22MA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30K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30K에서 지금 못 올라가고 계속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걸 끌어올려서 31K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31.8K 최근에 한번 찍었더니 31.8K까지 상승을 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닿게 되면은 그 다음 움직이면 32.4K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이제 통과를 하고 나면은 40K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움직임에서는 만약에 하락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이제 매토세가 더 강해졌을 때는 한번 다 도달했던 적이 있는 29.5K까지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깨지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27.5K까지 갈 수 있고 이 구간까지 깨지면 26K까지 급락할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기술적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결국 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매수와 매도호세들 이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서 우리의 투자의 시나리오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추세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31.3K 정도 이상에서 이제 주봉의 종가를 한번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의 어떤 마감이 거기서 이제 딱 끝이 났을 때 우리는 아 추세가 변화되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할 수 있고요. 그보다 이제 그 이후에 더 중요한 부분은 32.4K의 저항을 뚫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뚫고 나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서 40K, 50K까지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간들이 언제 또 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자가였습니다.